바로 저기다 아 나용창도 있어요 가까이 가자 딜하라 어 싫은데 뭐지 우주선인가 우주 지구의 이동수단이 아니야 저런건 한번도 본적이 없어 진짜 우주선인가 봐 굉장하다 뭐가 굉장하단건데 우주선이니까 우주선이 착륙했어 티라라잖아 티라라의 이동수단이었군 저기다 아버지 어서 공룡 채집해요 그래 이 정도 거리면 공룡 채집할 수 있다 채집 확산 blink 아 왜가리 오 또 찾았어? 찾았어! 근데 지금 큰일 났어!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티라나가 나무에서 떨어질 것 같아! 거기 티라나가 있다고? 어! 근데! 저리 가라고! 티라나, 조심해라!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지라고! 떨어져! 저기다! 저리 가라고! 다들 괜찮아? 답답하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용찬아, 괜찮아? 대답 좀 해봐! 아라콘다 퇴치게 성공! 또 무슨 짓이야? 용찬아! 으응 으응 어떻게 된 거냐? 용찬아! 야, 나용찬! 괜찮아! 대답해! 오람아,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뭐라고? 말 좀 해봐! 용찬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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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네! 으아! 다행이에요, 아버지! 나용찬 제법이던데요? 유미 나와라! 어버! 유미야! 어? 어? 으아! 타이비 쏟아! 알켠! 어, 알켠! 책임 방사고 발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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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으아!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얼마나 무서웠다고! 나용찬 누우냐? 안으로! 으아! 빨리! 아키온! 응, 알았어! 체제 광산! 발사! 공룡 체비! 아아! 으아! 수요! 아하! 공룡 체제 성공! 이제 아르켈론은 내꺼야! 크흐흫! 아아! 그때로니구나!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하! 귀엽다! 이건 반칙이야! 어? 우리가 먼저였다구! 너희는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우린 나용찬을 구하러 왔다! 맞아, 구하러 왔다. 얘들아, 와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공룡 채집도 성공하고. 박사님께서도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 그래, 진짜 무슨 일 생긴 줄 알았다니까. 미안, 미안. 근데 너 동굴에서 여기로 순간 이동해 온 거야? 그래. 시공간 이동 장치를 통해 순간 이동한 거지. 그럼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겠네. 그럼, 우리도 통신 시계를 받았지. 받았지. 얘들아. 여기 나도 있거든. 어쭈라고. 티눈아, 이렇게 된 이상 배틀뿐이다. 네, 아버지. 나용찬, 배틀로 승부를 내자. 어... 좋아, 받아주지. 잠깐, 나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뭐? 이래 일로 하자고? 비겁하잖아. 아, 뭐야. 너도 잡으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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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일. 너희 말이야. 나한테 나용찬을 구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그, 그, 그건. 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던 이 거짓말쟁이들. 그건 오해야. 그땐 정말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나 짬잔다고 쫓아낸 게 누군데 그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어리나케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나 참 고마운 줄도 모르는 백성들이군. 뭐가 어째? 마침 잘 왔어, 왕자님. 나랑 함께 싸우자. 지금부터 배틀할 거거든. 부탁할게. 다가오지 마. 메롱할 땐 언제고. 좋아, 함께 싸워주지. 새로 만든 내 카슈터도 시험해 볼 겸. 누가? 너희가 나를 속였기 때문이야.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왕자님. 가오람, 가자. 본때를 보여주지. 해봐라! 메뚱할!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아이큐! 아라켈란! 와라! 아시터! 하! 으음! 지니스스 won cinco! 2 2 으음! 으흠! 으흐흫 sitten? 격 치워볼까! 비금라! 기라노! 흐흐! 와라 가 postal! 흑읕! 장소워! 흐어! 제휴의 승륜은 우리의 골! 야하! 알로빛! 알로! 야하! 와라! 카스토! 흡! 다행히 쏘아! 고! 흠! 알로! 알로! 미할 것을 명한다! 아래! 옥탈모! 와라 카스토! 앗! 흠! 아휴 아휴 저क라 카스토 었 아휴 엉 옥탈모! 아휴 아휴 야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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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옵탈모사우루스를 막겠어! 강호남! 알로사우루스를 부탁한다! 나만 믿듯이야! 거대 거북의 압박! 메쉬! 에너미! 티라노사우루스! 이걸로 먼저 공격한다! 맹렬한 박채기! 슈퍼 파워 해결! 우리도 공격하자, 왕장님! 그러든지! 대왕의 포쇼! 디스트루어! 빛나는 눈! 트윙클 스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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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번엔 내가 먼저 공격한다! 가자! 뛰어올라! 힘차게! 풍덩! 꼬리 밧줄! 카우보이! 로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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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다! 흠! 뭐가 재밌던 거야! 이건 어떠냐! 불꽃고리로 날려버려! 스파크!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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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을 내주겠어! 마지막 기술이다! 동료 소환! 퀘슬링 페어! 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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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을 내주겠어! 아르켈론! 힘내! 이번 공격으로 잔세를 뒤엎자! 빙글빙글 돌아라! 윌드밍 보레이노! 가라! 아르켈론! 흥! 아림없지! 아르켈론! 기회야! 마지막 기술이다! 던져버려! 마이크 톡! 야! 이겼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아르켈론! 이리 와! 내가 끝내려고 했는데 가로채는 게 어딨어? 내가 언제 가로챘다는 거야? 그게 가로챈 게 아니군요! 뭐야? 왕자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다툼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도망쳐야 합니다요! 아! 아버지! 자! 도망쳐라! 어떡해! 악어들이 우리 죽으러 오고 있어! 울어봐! 치! 이번엔 어쩔 수 없군! 위험합니다요! 다음에 또 보자! 그렇구나! 어떡하지! 큰일이야! 박사님! 오! 얘들아! 용찬이는 찾았냐? 지금 당장 돌아가게 해주세요! 박사님! 겨우 돌아왔다... 너무 피곤해...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